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은 동을 중심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주민 3명 이상이 모여 마을 공동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. 강서구가 2022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 공모를 시작합니다. 올해 공모에서는 돌봄 환경, 복지 교육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을 우선 지원합니다. 마을 공동체 사업 경험이 없는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등 대표 제안자 3명은 같은 행정동에 거주해야 합니다. 모임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오는 6월 24일까지 사업 제안서, 사업 계획서, 참여자 명단 등 신청서식을 작성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. 이번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